그런 걸 해봤을 것 같아요. 2NE1이 뽑은 빅뱅에서 최고의 인기남. 해봤죠, 솔직히. 다들 너무 멋있고. 그래서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 질문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투표 한번 해볼까요? 안 해봤다면? 자, 그러면 먼저 달아씨가. 난 이분이 제일 그래도 나인 것 같다. 어렵게 가지고 꼭 집어 주십시오. 정말 해야 하나요? 저는 어... G? G. 아, 얘 G 드래거.